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그레이터프로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마지막 환자라는 바로 이 공포게임 시작해볼게요 이 게임이 또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그 다음 부정적 평가인데 근데 이게 부정적 평가라고 끝이 아니거든요 열한 명이 평가했습니다 열한 명이나 근데 거기서 열 명이 부정적을 줬고요 한 명은 긍정적을 줬습니다 그 말은 즉 내가 그 한 명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저희는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억울해 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너 댐이시네요 하고 막 욕하고 나가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팩트폭력이 이렇게 위험한 것 와 여기 분위기 벗어 바닥에 꿀렁꿀렁 내네 이게 왜 부정적인 줄 알아? 이 게임이 이 맵 있지 너 공포게임 아직 안해봤지 내가 이민만 게임들 중에서 네 번째 말 아 진짜? 같은 맵이야? 그것도 이게 보이지 내가 이 캐릭터만 네 번째 봐 진짜?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엔진과 똑같은 소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무료 소스 아니냐? 그래서 부정적이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서 가슴수 가슴수술 받으러 왔다가 실패한 것 같애 그래서 많은 거 하냐고 요즘 남자들 여유증 때문에 수술하잖아 실패했군요 근데 마지막 환자인데 왜 이렇게 많아? 못 들어가 못 들어가 털리츠 오줌이지 여러분들 원래 게임하는 사람들은 문 안 닫고 가는데 너가 하도 레퍼드에서 문 닫고 다녀가지고 저런 버거가 생긴게 아니고 아니야 나는 문 닫고 다녀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서 못 온다고 나 방금 못 먹었네 치 먹었네? 너 총알 먹는 거 아니야? 총알? 총이 없는데? 문 좀 열어줄까? 웃음 깨끗음 열어주면 안 되지 열심히 들어올라고 하고 있는데 꼈엉 엄청난 게임이야 전기 톱으로 천 조가리도 못 자르는구나 전기 톱이 강력한 무게 아니라고 전기 톱 지금 소리나? 안 뜨고 다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왕 왕 귀엽네 친구 뭘 자르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니까 아, 그럴거에요. 아무것도 못 잡아먹어. 뭐가 있을까? 이런 곳에 열쇠가 뜯어있잖아. 되게 무서울 것 같으면서도 무섭지 않으면서도 무섭지 않으면서도 뭐가 없는데? E to open. 아까 열어버렸다. 죽죠, 죽죠, 죽죠. 너 죽일거야 하면서 쫓아올버렸다. 역시 환자들만 있는거잖아. 들어오세요. 둘이 싸우게, 다이다 싸우게 한번 해볼까? 안 들어오세요. 앞으로 가면 또 쳐올 것 같지 않나? 끼셨는데, 둘이 끼셨는데. 지금 뭐하시는지 모르겠네. 허리 움직임이 아,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안 돼! 미세한 떨림이 있어 지금. 저런거 방해하면 안된다. 눈을 보지 말자. 아, 총알 먹었어. 아, 진짜 총알 먹었어. 아, 쟤는 죽여야되는거 아니야? 우와! 깜짝이야! 오! 웃길 않아. 총알 맞았어? 총알 맞았어? 총알 맞았어? 총알 맞았어? 애들아 아니, 애들아 아니. 오늘 한번만 붙이는거야. 지금 못 붙어. 와, 게임 퀄리티에 오지지 않냐? 정말 극혐인 것 같은데? E, E2, P, 머십이 떴는데? 뭘 주라고 하던데? 뭘 주면 될까요? 모두가 상당히.. 어, 가겠다. 키. 이걸로 물이 안 나왔네. E2, 오픈가. 여기도 있네. 둘 다 열린다고? 둘 다 열려? 킨 안하는데? 대단해. 이쪽에 하나 선택해야되면 되잖아. 내가 입건거 아니? 근데 이게, 왜 마지막 환자일까? 여기도 열린거 아닐까? 너가 마지막 환자인가? 멀쩡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그런.. 그런거다니까? 어어어. 오! 깜빡이야! 너 죽을때마다 찾아온다. 이게.. 총 죽을때마다 나오는거 같아. 이 사람 다리 왜 이래? 이게 왜 꼬였어? 다리가 꼬여있는거야. 어. 이건 제가 잘못한거 아니에요. 그 골라멘한테? 다리? 그니까.. 지작사의 한 땀 한 땀. 제일 고퀄리죠. 원래 사람은.. 깜짝 놀라면 총을 쏘는게 다 머릿속이야. 무슨 소리가 나? 뒤에 있을게? 어. 나. 굿. 니 여자친구. 니 여자친구. 니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 여기 있는게 어디. 긍정백이라고. 응. 원래.. 내 컨셉이 긍정 마인드. 탱크니? 탱크 아니야 탱크? 래퍼드 탱크 아니야? 래퍼드 탱크. 래퍼드 탱크. 래퍼드 탱크. 래퍼드 탱크. 왜 이 개제했어! 와 여러분 다들 서든어택. 컨티뉴. 이 게임 재밌..재미..재미있는거 같은데? 너 세이브를 안한게 잘못이다 이거. 구차 한번만 해봐. 싫어. 네. 한번 깨주면 안. 문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근데 대체 어디로 가야되나. 소위 저만은 적을 다 잡으라고 하는거 아닌거 같기도 하고. 개쎄 애들. 와 너무 센데? 야 꽝같지 않냐 이거? 안돼! 야! 삭제해 그냥. 어어! 나 모르고 나가기 눌렀니? 모르고 누른거 아니잖아. 모르고 눌렀어. 0.2..이 시간이면 20분인가? 응? 여기 있다. 너무나도 재밌는 게임이었구요. 마지막 환자.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짜리 게임인데? 진짜 이거 할바에. 여러분들 제가. 제가. 진짜. 정말. 정말로. 여러분들 갓게임입니다. 엔딩이 궁금하신 분들은. 스팀에서. 1100원에. 구매를 하셔서.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으아아아. 너 같이 준비할게요. 이 게임 엔딩이 충격.